두 분 다 출신이 굉장히 큽니다 니브씨가 이제 슈퍼스타 K6의 탑 11 출신이에요 그때 이제 브라이언 박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예명을 니브로 바꾸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그때와 다르게 좀 다른 음악적인 장르를 좀 지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좀 새로운 출발을 조금 아티스트로서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약간 어쨌든 브라이언 박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더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게 조금 고민이 됐을 것도 같은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브라이언 박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좀 도전을 해볼지 고민을 한 2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 달이나? 네 두 달 정도 고민을 했어요 또 그럼 후보가 있었겠네요 니브 말고? 사실은 후보는 없었어요 후보는 없었는데 그냥 이 이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예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니브가 약간 나이브 이거를 니브로 이렇게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미국 사투리 사전에 있는 단어인데 원래는 나이브라고 읽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니브나 니베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니브는 또 너무 또 좀 시도를 좀 많이 한... 생각을 많이 한 게 들어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니브로 하자라고 생각을... 니브... 니브 그럼 뜻은 어쨌든 나이브 약간 그런 뜻인가요? 어... 나이브... 단어가 나이브가 있고 나이브가 있는데 두 가지 좀 다른데 어... 본인 이름의 뜻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굳이 쿨하려 하지 않아도 쿨하다라는 뜻인데 좋습니다 좋아요 뜻은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진짜 쿨한 건지 아니면 쿨한 척을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유아씨는 탄생이 엄청나죠 어머니가 최고의 뮤지컬 배우이신 최정원씨인데 99년도에 이제 SBS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에서 국내 최초 수중분만으로 태어나셨는데 사실 저는 이때 어린 나이여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 유아가 그 친구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좀 언제쯤 이 사실을 아셨는지 저는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알았고 그냥 전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뭔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때 어쨌든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때 한 뭐 시청률이나 뭐 그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봤는지 통계가 통계가 제가 이제 들은 건 38%? 38%? 네 라고 들었어요 와아 본인이 태어나는 걸 38%가 본 거예요 네 거의 투르먼쇼 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저는 원치 않았대요 아 그치 그치 나는 나는 사실 그때 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거죠 그렇죠 어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어릴 때는 당연히 그게 좀 싫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의 의도와 전혀 그냥 그래도 좀 특별한 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아무도 경험을 쉽게는 못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조금 더 이야기할 거리도 있으니까 오 네 그 맞아요 네 그 맞아요